고소한 맛이 특징인 땅콩은 대표적인 고지방, 고단백 건강식품입니다. 땅콩은 일반 콩보다 지질이 3배가량 높고 13종의 비타민과 26종의 무기질 등 각종 영양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된 천연 건강식품입니다. 미국에서는 땅콩 소비량의 약 56%가 땅콩버터 제조에 이용되고 나머지는 볶아서 간식용으로 만들거나 제과용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볶아서 먹는 볶음 땅콩 형태로 가공되어 반찬이나 간식거리로 많이 사용되고 제과, 제빵의 재료, 기후식품, 환자 건강식, 술안주 등 여러가지 형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땅콩이 우리 몸에 좋은 효능이 많다고 하는데 땅콩의 좋은 효능과 부작용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땅콩의 효능 첫번째, 동맥 경화 예방. 땅콩은 지질, 단백질, 탄수화물 등과 무기질, 비타민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땅콩에 함유되어 있는 지방성분의 87%가 올레산, 위놀레산 등 혈관에 이로운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동맥 경화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두번째, 노화 예방. 땅콩에는 칼륨과 비타민 B1, B2, 리아신, B5, E, 판토텐산, 엽산 등의 비타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로해소에 좋고 노화를 예방에 좋다고 하는데요. 특히 땅콩에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꾸준히 섭취할 경우 피부의 결이 부드러워지고 기미 주근깨가 완화되는 것을 기대하실 수 있으며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세번째, 호흡기 기능 강화. 아이소로신, 류신, 라이신 등의 필수 아미노산도 골고루 들어있으며 기억력을 증진하고 호흡기 기능을 강화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땅콩의 붉은 껍질에는 조열 효능이 있고 철분의 흡수를 돕는다고 합니다. 네번째, 심장병 예방. 미국 벤더빌트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견과류와 땅콩을 많이 먹는 집단에서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위험이 최대 21%나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구를 이끈 슈사오 박사는 저렴하고 쉽게 먹을 수 있는 땅콩에도 견과류와 비슷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섯번째, 당뇨병 예방. 당뇨등상의 개선에도 좋은 것이 땅콩이라고 하는데요. 땅콩 껍질에는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하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의 개선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땅콩은 글리세믹 지수가 낮은 식품이기 때문에 섭취 후에도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을 막아주어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안심하시고 드셔도 되는 간식입니다. 여섯번째, 고혈압 예방. 땅콩에 함유되어 있는 지방산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우리 몸의 혈액에 포함되어 있는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는 작용을 하여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 뛰어난 효능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고혈압의 예방으로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땅콩을 식초에 일주일가량 숙성시킨 후 먹게 되면 더욱 큰 효능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일곱번째, 다이어트. 땅콩에는 육류의 동물성 단백질만큼 아미노산 조성에 좋은 식물성 단백질이 같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닭가슴살에 들어있는 단백질보다도 땅콩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더 높다고 하며 식이섬유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땅콩는 단백질 섭취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나 채식주의자에게 꼭 필요한 영양분을 제일 적절하게 제공해주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여덟번째, 두뇌 발달. 땅콩이 풍부한 비타민비와 레시틴 성분들이 머리를 맑게 해주고 신경세포와 뇌세포의 흐름이 좋아져서 두뇌 회전이 빨라진다고 합니다. 수험생이 있는 가정이나 아이들의 간식으로 먹이면 학습효과를 높이는 데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아홉번째, 눈 건강. 요즘 스마트폰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눈 건강이 나빠지는 분들 많으신데요. 땅콩을 먹으면 눈에 쌓인 피로를 해소해주고 시력 향상에 도움이 된답니다. 특히 우리 몸에서 철분이나 마그네슘 등이 부족하면 눈이 떨린다거나 침침해지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땅콩에는 철분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눈에 좋은 영향을 끼친답니다. 눈 떨릴 때 약국에서 마그네슘을 사 드시는데 땅콩을 꾸준히 드시면 이런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피로회복. 몸에 쌓인 피로를 회복하는데 땅콩으로 효능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땅콩에는 단백질을 비롯하여 비타민비와 비타민비2 등의 성분들이 풍부해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부작용 및 주의 사항. 땅콩은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적정량을 섭취해야 되며 또한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니 땅콩 알레르기에 민감한 분이라면 땅콩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땅콩의 효능 및 부작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